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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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적 범죄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고 이대준 씨에 대해서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9월경에 검찰에서 소연평도에 직접 가서 또 현장 실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무궁화 10호와 동일한 형태의 무궁화 5호를 탑승을 해서 특히 심야 시간에. 그래서 그 판단 자체는 실족을 한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관련된 증거로 봐서는 해경청장이 얘기했던 진술. 소위 말해서 구병조끼를 사실 중국산 거를 입고 있었는데 이것을 못 본 거로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상 직접 소위 말해서 바다로 소위 말해서 의도적으로 바다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닌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이 무궁화 10호에 있었던 다른 구명조끼도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다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게 되면 월북의 의도를 갖고서 뛰어든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실족이라든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도박 빛이 있었고 또 이래서 정신적인 공황이 있었고 또 이 지역을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헤엄쳐서 갈만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조오련 선수도 여기서 헤엄쳐서 가지 못할 이런 결과라고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결국은 실험 결과도 왜곡됐고 도박 빛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상황 자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축소하고 또 관련된 정보는 삭제하고 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것이죠. 서해 공무원 피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검찰에서는 남북관계를 의식해서 월북머리로 진실을 은폐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첩보를 토대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책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것은 사법신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사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최고기관의 안보 같은 고도의 판단을 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사법의 잣대로 가늠할 이런 주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이런 얘기를 영정실질심사 현장에 가서 이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과거에 이런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보게 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계된 내용. 가장 여기서는 이대준 씨 같은 경우는 국민의 생명권이죠.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침해나 희생이 되는 이런 사항은 사실상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를 논할 필요도 없이 그건 당연히 그야말로 수사의 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또한 법치 국가원리에 반하는 이런 행위를 소위 말해서 정책 판단이라고 보거나 또는 통치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현재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유약을 하게 되면 이 법치 국가원리에 반하는 이 행위가 지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특정적인 정보만 삭제를 했고 이것을 국가의 고위직의 권한을 이용해서 한 이것은 소위 말해서 형법에 반하는 행위. 더군다나 지금 서해 공무원의 중요한 생명권 자체가 결국 지켜주지 못하는 기본권에 관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말해서 통치 행위 또는 정책 판단의 대상에 아예 속하지가 않는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평가함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이고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정책 판단이다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당연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른바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에 논할 대상이 아니다. 바꿔 얘기하면 당연히 불법이 있으면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가장 핵심적인 헌법같이 국민의 생명권.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희생해서 정책 판단을 한다든가 통치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논리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서훈 전 실장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고요. 앞으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 조사를 받게 될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